우리군은 여성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창업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노력의 일환으로 현장 업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받을 잡트레이닝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취업현장 연계실습을 통해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잡트레이닝을 제공합니다. 잡트레이닝이란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경력이 없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경력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인데요. 모집 분야는 사무행정, 교육돌봄, 사회복지상담 분야로 접수는 23일 25일에 고용복지지원센터 205호에서 진행되는 사업설명회 현장에서 접수하거나 다가오는 25일까지 내방상담 후 접수하면 됩니다. 잡트레이닝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